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댕 선생님입니다. 5월 교육청 모의사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의사를 보는 건데 3월에는 개념이 한 번 막 끝난 시점이었지만 이제 5월에는 우리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유형별로 자료를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 한 번 끝낸 상태에서 우리 이제 NG의 수업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앞으로 문제 풀이 기술이 여러분들 탁월하게 늘어갈 거기 때문에 갈수록 여러분들 점수는 쑥쑥 올라가면서 올해 11월 수능에서는 반드시 만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미디어로 가지시고 자, 5월에 나온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 뒷간은 어느 열점으로부터 생성된 화산섬하고 해산들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를 절대일령을 통해서 나타낸 거지. 그러면은 열점 부근이면은 이렇게 이제 나이가 가장 적은 섬 있죠. 적은 섬 부근에 열점이 있고 열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판이 이동하는데 중간에 판의 이동 방향이 한 번 꺾였지. 화산섬의 배열방향이 꺾였다는 얘기는 판의 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이가 많은 섬들의 배열방향이 과거 판의 이동 방향 그리고 나이가 적은 섬들의 배열방향이 현재 판의 이동 방향이 되죠. 그리고 이런 열점 나오면은 항상 우리 플룸 구조론 중에서 멘틀과 외계의 경계에서 올라오는 플룸 상승류와 관련돼 있는 거야. 플룸 상승류는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은 지역이지. 근데 그중에 이제 XX다시를 잘라가지고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줬는데 이때 속도 편차 풀었으면은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도 빠른 지역. 근데 항상 속도하고 온도는 반비례하죠. 그럼 여기가 주변보다도 온도가 낮은 지역. 반대로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여서 속도가 느리게 나타나는 지역이 주변보다도 온도가 높은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A는 속도 편차가 풀었고 B는 속도 편차가 A가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니까? A가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고 B가 풀었으니까 지진파의 속도를 물어보면은 속도는 B가 더 빠르다. 근데 같은 깊이 A하고 B의 온도를 물어보면은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이렇게 자, 그리고 기역번 동그라미 기억이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열점에서 멀어지는 방향 대체적으로 북서쪽이죠. 그 다음 뒤는 지진파의 속도는 A하고 B 중에 B가 좀 더 빠르다. A 전보다 B에서 빠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화산섬은 열점 부근 그리고 열점 부근은 플룸 상승류에 의해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마그마 생기는 거잖아. 동그라미 기억은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맞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갑시다. 자, 그림과는 마그마의 분출 지역 A하고 B를 그리고 나는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분포하고 암석의 용융곡선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기역하고 니은은 A하고 B의 지하 온도 분포를 순수 없이 나타낸 건데 이제 A가 해령이지. 해령에서는 이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원래 깊이별로 정상적인 깊이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돼야 되는 지역이 이렇게 위로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하면서 온도 분포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오면서 온도 분포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기역하고 니은 중에서 니은이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해령 부근의 지하의 온도 분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 소비평경계 여기서는 해양지각이 가지고 들어간 물에 의해서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여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원래 멘틀 물질에 깊이에 따른 용융곡선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용융점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표시가 되면 여기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고 여기서 열이 올라와서 화강암으로 된 대륙지각 하부에 열을 공급해 주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거지. 유문암질 마그마. 이제 기역은 그러니까 A하고 B 중에 하나니까는 기역이 B에서의 온도음포가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화강암의 용융곡선이 있으면 화강암의 용융곡선 물을 폼한 상태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융점이 감소가 되잖아. 그럼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 유문암질 마그마. 근데 정상 분출할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하는 거고. 자, 그럼 기역번 A에서 분출한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 이게 지표 바깥쪽에서 굳어지면 화산함이 현무암 되겠네. 기역 맞다. 그 다음 기역번 깊이 0에서 20km 구간에서 0에서 20km 구간에서 같은 깊이 들어갔을 때 온도가 더 많이 변하는 거는 기역하고 니은 중에 니은인데 니은이 A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보다 니은이 더 크다. 혹은 A보다 B가 크다. 니은 맞고. 그 다음 기역번 니은은 동그라미 니은은 A의 지하의 온도음포. 자, 그럼 3번 자, A는 연은이죠. B는 건열이고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이 그림 자체는 지층을 이제 수직하게 잘라가지고 지층의 단면을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퇴적 구조인데 A하고 B와 같은 연은하고 그 건열 같은 경우에는 퇴적층의 경계면인 층리면에서도 관찰은 될 수 있지. 그리고 얘는 수심이 얕은 물 속에 얘는 건조한 기후에서 주로 이제 점토 같은 것들이 이제 물이 마르면서 갈라진 거지. 그런데 A나 B 모두 자갈 같은 것들이 퇴적된 역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퇴적 구조. 이것도 시험지 많이 등장하는 거야. 기역번 A는 연은 맞고 니은번 B와 같은 건열은 건조한 환경에서 형성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A하고 B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 확인할 수 있다. 자, 연은처럼 뾰족한 게 위에 있으면 정상 건열이 뾰족한 게 아래 있으면 정상 정상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퇴적이 된 건데 이게 뒤집어지고 얘도 뾰족한 게 뒤집어지면 역전이 된 거지 역전 여부 판단할 수 있다. 음 예전 여부